으허허허허허 자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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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요정도가 250억 선인가.. 참래요.. 150억이라고.. 15선 그래도 2초 올테수를 살까.. 저렴하네.. 아.. 아.. 돈이 없구나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.. 아.. 주문작이나 대충 해줄까?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니깐.. 아우 다 됐고 한 50억 정도 든거지? 그럼 이건 좀 알겠지.. 저거 안에 옵션만 대우면 되는건가 풀큐를 먼저 던져볼까라 100개 썼는데 이걸 먹었어 세상에 어우 뭐야 에픽이 올려져있구만 오 마이 갓 상 레전드리가 나온다고 세상에 야 AD 030% 나오면 어떡하냐 아.. 안감하네 아 아 어 어 어 잠식이 음 아 다 됐다 상 레전드리 만들어졌구 옵션을 한번 뛰어볼까네 보고 결정하자 이놈 클라스를 일단 한번 봐야겠어 어떤 놈인지 한번 봐야겠어 아 아 이건 웬만하면은 안 들리는데 35 30 30 20 은 좀 아닌거 같구 저것 좀 그렇구 아 40 29 20 20도 좀 그렇지 아 애매하게 나오네 자꾸 웬만하면은 내비 돌려고 하는데 저건 안되지 저건 안되지 저건 안되지 아 애매하네 아 아 아 40 20 30도 좀 그렇지않나 아 씨를 더 돌려보자 느낌이 뭔가 나올 놈이야 한번 해보자 아 너무 큐브 낭비하는거 같았다 대충 아 정옵션인데 아 방방공이라 방방공이 나왔구만 아주 깔끔한 옵션이었는데 방방공이 나왔어 음 으아 그 와중에 저줄이 31호군 아니 왜 옵션 안나와요? 아 아니 너무 많이 샀는데 어제는 200갠더팀 같은데 한 번이 안나오네 아 원래 이런 기회가 아니었던데 아 이 휠 받아가지고 갑자기 너무 많이 하네 대충 뛰어서 대충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욕심부렸나 음 에디가 레전을 가가지고 쓰읍 괜히 욕심부렸구만 욕심부렸어 대충 했어야 됐는데 아 진짜 안나온다 아 요정도 했으면 한 4번은 봤어야 된거 같아 못했던 3번은 봤어야 됐는데 너무 안나오네 너무 안나오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건 아주 끝도 없구만 아 안되겠다 방법은 하나 근데 에디 030%나 뽑아야되겠구만 이거 안되겠구만 아 흐흐흐흐흐 신세술이네 아 저 얼른 나오기도 힘들겠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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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그분한테 도움 좀 정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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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이분한테 또 손을 벌려야 되겠구나 아직 안되겠구나 우리의 쇼먼치님이 여기 계셨군요 무기좀 레이모달링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쇼먼치님밖에 없겠군요 쇼먼치님께 믿음을 주신다며 아 쇼먼치님은 모든걸 주시는 분이시지요 아 아 우리 쇼먼치님께서 만들어준 옵션은 무엇이냐 요겁니다 옵션치 아 윗잠재를 띄우긴 띄워야될거 같은데 아 옵션 쇼먼치님께서 에디셔널 교복 3개를 던져던데 00 럭을 띄우셨다고 하더라구요 윗잠제도 도전했는데 실패했다고 하시는군요 역시 쇼먼치님의 손을 닿으면 역시 안되는게 없냐 아.. 너와 제 방송에서 싸우니까 그냥 다 블랙하시지요 싸움에서 뭐하나.. 남는게 있다고.. 아.. 윗잠에서 망했네.. 아 에디는 잘 됐는데.. 윗잠에서 망하면서 무너졌어.. 아.. 결국 욕이 이렇게 돼버리네.. 그때까지 참 좋았는데.. 아.. 끝났다.. 아.. 그리워.. 못 먹어도 욕을 쓰겠지만.. 거짓말처럼 여기서 보공이 40이 나온다고.. 아.. 그리워.. 20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.. 너무 절망할 것 같군.. 20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.. 20만.. 아니기를.. 30이네.. 아 다행이다.. 아.. 공공보.. 공공럭을 띄웠습니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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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,000원이네.. 47 곱하기 29.. 아.. 136만 3천원이네.. 나누기 4천 9백.. 300억이네.. 300억에 47 곱하기 1.7.. 80억.. 220억.. 이거 300억에 팔면 본전 아니야? 그죠? 무기 만드는데 한 50억 정도 들었다고 치고.. 이 고대로..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로 300억에 판다.. 본전 아닙니까? 맞지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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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한.. 300억에 이 옵션이면 팔리는 옵션 아니야? 한 270억 정도만 팔면은 본전치기인 것 같은데.. 그 정도에 팔리면 본전이거든.. 아.. 이게 300억이네.. 이거.. 팔린다 300억에.. 4월 10일이야.. 엊그제.. 아.. 풀매 가자.. 어.. 이거는 건들지도마라.. 주운작 다 해놨거든.. 공공.. 정옵션이래.. 본전치기의 느낌이 오는구만.. 음.. 본전치기 하러 가야겠습니다.. 다행이네.. 아.. 개 손해인 줄 알았는데.. 말이 285기지.. 그래도.. 11개 남아있습니다.. 아.. 그리고 에디셔널 큐브 남아있습니다.. 좀 남았단 말입니다.. 어.. 저 정도면은.. 본전치기 했다..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겠고.. 아.. 아쉽다.. 위안을 삼는 것인가.. 좋았습니다.. 82억보다 좀 싼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. 82억보다 좀 싼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. 아.. 구매 고맙습니다.. 바로 정리됐구요.. 그..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. 주원작도 제가 다 해놓고.. 위점 아래점도 여기.. 나중에.. 별만 달려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. 저렴하게 판거야.. 보통 요정도에 별 달리면은.. 400억 정도 하더라구.. 싸게 판거 맞습니다.. 진짜로 싸게 팔았습니다.. 별론.. 나도 손해는 안받네.. 좋구요.. 좋았습니다.. 아주 좋았구요.. 감사합니다.. 잘 닫았다.. 구독 부탁드립니다.. 구독 부탁드립니다.. 1부에서 자랑 못하고.. 1부에서 하면 기분이 올지 fuel.. 2부에서yeon틴.. 1부에서 maintainedguiltments.. 1부에서 예쁜 시간.. 1부에서 300명의 사례..